자 쭈꾸루 게임 아오니 시작 아오니랑 아오니도 대사가 있나요? 주인공의 이름은 게을러 뭐야 남녀 구분 불가능합니다 자꾸 저런거 뜨네요 큰일났다 마을 밖에 있는 아무도 살펴버린다 그곳에는 괴물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안은 생각했던거보다 깨끗하네 왠지 추워 어이 이제 돌아가자 바보 같군 괴물 따위가 있을리가 없잖아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어이 게으름 조심해 영혼없는 그쵸? 영혼없는 더빙이죠? 잠겨있어 저는 영국부였지만 연출을 맡았답니다 어 그릇 깨져있네 잘하시는 분들 보면 잘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한거 같애 접시가 깨져있네 접시 파편을 얻었다 그런거 왜 챙기니? 특이한 애야 어머 혼자 갈 것도 없나? 어머 집에 아무것도 없어? 어? 언젠간 적응되는 날이 오겠죠? 어? 얘들아 너네 어딨니? 열리지 않아 뭐 다 안열려 열리지 않아 어 갇혔다 아 이게 지방 구조도인가 보다 겁나 못 끌어놨네 뭐 집에 이렇게 많은데 털어갈게 없어 어? 뭐야 쟤 저래 타켓이? 다른 애들은?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본데? 잠겨있어 뭐 죄다 열리지 않아 뭐 어쩌라는겨 뭐 죄다 열리지 않아 뭐 어쩌라는겨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아니 어디 뭐 아이고 일단 세입 아 그래요? 갑자기 저 찬장에서 나오나? 나가면 바로 나오나? 아니 어디 어디가 돼 있는데? 야 야 얘기 좀 해봐 어이 접시 화편으로 맞고 싶니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숨겨진 문 있나? 대충 다 본 것 같은데 의자 하나 시트요? 사이다를 꺼내온데 자 사이다 하나씩 준비하시고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바람방송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데 쇼파에서 까꿍하고 나오나? 아이고 접시 화편으로 뭐 깨나? 뭐 털어갈 것도 없고 뭐 어쩌라는 게 이거 시작도 못하고 게임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진짜 다 찢어봤는데 내가 모르는 다른 키가 있나? 아까 거긴가 그럼? 이거 의자? 의자? 물리지도 않는걸? 아 여기 말고요? 아 여깄다 의자 어 도서실 열쇠를 겟 도서실이 어디야? 또 아 영화는 못 볼 것 같아요 이거 뭐 아이템 어떻게 쓰지? 아 그래요? 자동으로 아이템 써주면? 젠장 어 도서실 열쇠를 사용했다 어 본거 같은데? 여기서 뭐 보면 쫓아오죠 온다! 안녕 안녕 근데 언제까지 쫓아다닐 거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따돌리지? 어머 게임오버 미안해요 세이브했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아까처럼 헤매진 않으니까 다시 꺼 다시 꺼 근데 아온이 귀엽지 않아요? 생긴거? 무섭지가 않아 아 아 그래요? 쟤 빨라져요? 근데 어디로 도망다니지? 도망갈데가 있나? 침실 열쇠를 얻었다 핫 핫 핫 여기 나니까 바로 없어지네 핫 핫 핫 핫 핫 우와 문 열려있다 세이브 세이브의 생활아 오 드라이버를 얻었다 아 그래요? 흐흫흫 방금 컨트롤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세제를 얻었다 나 쉬 좀 하고 싶은데 얘는 근데 그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드나 어 여기도 있다 방 잠겨있어 싸해 없 зна 옛날에 뭔가 여기서 봤던거 같은 기억이 나 오우오come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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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쉪 자기가 나 잡아봐라 아아아아 어? 에이 어떻게 가지? 아까 역시 안좋은 예감 틀린 적이 없어 어.. 근데 놀고 싶은걸? 그리고 사실 논다기보다 어떻게 도망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저기 가면 맨날 없어지네? 신기하게 이렇게 원돌면서.. 아 여기 잠겨있어 원돌면서 하는 것 때문에 어? 어? 와 아이템 됐다 많이 넣었네 여기 어디.. 뭐 이렇게 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세이브에요? 세이브 타임 아이템 아이템 손잡이가 없어? 아.. 뭐 먹은거에 없나? 올라가면 있겠지? 아.. 뭐 먹은거에 없나? 올라가면 있겠지? 손수건 흘러났다 어? 여기 어디갔어 어? 나 숨을 수도 있구나 인간 진동기 어디갔니? 누나랑 놀자아 여기 이렇게.. 아 여기 내려왔구나 올라가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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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안 때릴게 빨리 나와 아아 무서워.. 뭔가 또 나올 것 같애 어? 뭐야 게으름! 무사했구나 당연하지 너도 봤어? 그 괴물을? 어 갑작스럽게 믿기 어려운 일이야 그런 생물이 존재하다니 해부해보고 싶지 않아? 이름 잘못 지은 것 같애 내 이름 출입구는 전부 막혀있어 갇혀버린거야 우리들 그런 것 같애 얘 주인공 약간 가난다 감정이상자 아니에요? 보통 보통이면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분담에서 탄생하자 나는 1층 보고 올게 아이가리? 뭐야 문 왜이래 이거 뭐 어 인공문이었어요? 침실 열쇠를 사용했다 침대 밑에 뭐 안 넣어두나? 어? 헐 떨어졌어 오 방이 얼마나 날 보면 피아노가 뭐야 이거 우와 보물 좀 털어보려다가 뭐야 몰라 여기 뭐 보물 없나? 아이템이요? 아이템이요? 아이템 나보이네 아 아까 손수건 있었잖아 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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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못하나? 세제?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묻혔어 묻혔어 건반을 닦았다 구하나오 오! 오! 깜짝이야! 문을 땄다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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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팔로우 미 오 오 오 나 살았어 아니 집 지진 게 싫으면 싫다 얘길 하지 왜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해 쟤는 아 일로 여기 뭐 문이 있나? 쟤 어떻게 들어왔대? 비밀통로 있나? 아 구하나오?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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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데요? 아 아 노레미 거꾸로 봐야 되나? 진짜 그러면 거꾸로 봐야 되나? 거꾸로 봐야 되나? 216인가? 힌트 좀 주세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여기 있는 게 아닌가? 아 내가 뭐 키를 못 누르나? 다른 키를 눌러야 되는데? 아 지식인 검색해봐도 돼요? ㅋㅋ 6152인가? 아 아 아 2 어? 왜 왜 2일이에요? 2일 5 어 아니 2일 5 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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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판 캡처? 오케이 대신 채팅은 안보여요 제가 모니터 작아서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되는거지? 하얀거 가운데 1 5 까진 맞고 이거 거꾸로 했고 9 또 거꾸로 냈고 6,1,5 땡 0,6,1,5 0,6,1,5 5,1,5 5,1,5 5,1,5 5,1,5 다른 분들도 아시면 힌트 좀 부탁드릴게요 0 0 일단 어 됐다 왜? 왜 5,1,5,6 왜 5,1,5 5,1,5 5,1,5 5,1,5